그리스도의 경험 저기 빨간 바구니를 보고 집중하시고 저도 한번 들어가는 걸 제대로 보고 싶으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네, 이동해 주시고요.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까지 들어오실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빨간 바구니 보이시죠? 우리 생각보다 멀어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물 위로 나가셨어요.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보아님 한번 날리실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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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희망. 자, 여기서 잠깐만요. 과거운 말씀 하시고 가실게요. 저 다 안됐어. 얘가 우리집에 시키면 희망이야. 어떻게 할 거야? 한번 갈까? 화이팅! 아니랍니다. 그냥 하시죠. 하나, 둘, 셋, 넷! 자, 이동하실게요.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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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 gedure 오시교대갔죠? 자, 다음까지 하고 싶어서 네,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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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s,band,ồng기, dami, doi-ats, 또 놀다봐요 해볼까?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이제 엄마가 빨리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쉽지가 않네요 진짜 쉽지가 않아 자 이쪽으로 가실게요 다시 오세요 오 고구시니 그랬어요 자 둘 둘 둘 둘 둘 자 신호가예요 앞에다가 해주세요 우리 아까들 그러세요 자 아까부터 갈게요 하나 둘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거기다 내줄게 다시 한 번 하자 하나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움직여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됐어요 잠깐만 뒤로 툭 콩 여보 입구하실게요 사우더로 오실게요 어 여보세요 어 이뻐요